조명석 가수의 멘토 선택 방식은 우리 흥미를 끄는데요 고난은 행복이 되고 눈물은 기쁨이 된다 멘토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멘토 있으시죠? 우리는 크고 작게 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멘토로 상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멘토는 숫자가 많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일 수도 있고 또 책 한 권이나 예술 작품 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조명석 가수의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조명석 가수의 멘토 선택에 관해 참 탁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멘토 선택에 암시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조명석 가수는 일찍이 옛 노래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옛 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과 그 시대의 연예인으로 멘토의 세계를 확대했고요 심지어 그 시대상과 어느 가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사람들이 멘토를 택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존하는 것과 흘러간 것이죠 여기는 인물과 자연,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은 조명석 가수의 선택한 멘토 형식을 중심에 놓고 하는 이야기이니 그의 방식대로 지나간 역사나 인물을 멘토로 삼았을 때 드러나는 장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멘토의 의원에 멘토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멘토르란 사람은 트로이 목마의 영웅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친구이죠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멘토로서 역사에 남을 역할을 했고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멘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상에서는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나 미래에 관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멘토를 찾는다고 하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멘토를 찾고요 답답한 마음속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멘토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꾸만 자판만 두드리면 필요한 정보가 튀어나옵니다 궁금한 것을 대부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시대죠 어쩌면 멘토가 필요 없는 시대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궁금한 것을 툭툭 다 해결해주는 인터넷이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부모를 예로 들어보죠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멘토로 여기는 경우는 드물지요 왜 그럴까요? 낳아주고 길러주는 등 무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부모를 멘토로 여기지 않을까요? 이는 은혜나 일방적인 사랑은 멘토와 의미가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즉 멘토란 무엇든지 필요하면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왕망이 하나 쥐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인터넷이 멘토가 될 수가 없고 부모를 멘토로 꼽지 않는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석 가수의 멘토 선택 방식은 우리 흥미를 끄는데요 앞에서 살펴듯이 진정한 멘토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멘토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것입니다 멘토의 가장 큰 역할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 속 인물을 멘토로 삼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선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방향을 직접 제시받을 수 없죠 오직 멘토의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요 즉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멘토인가 할 수 있는데요 조명석 가수의 사례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성공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력의지를 배가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단단한 성공의 실마리로 삼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멘토와 의견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멘토와 멘티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전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기록은 교훈과 긍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생리죠 따라서 기록이 전하는 메시지는 멘티에게 간절하게 하고 자기의 의지를 스스로 키우게 합니다 기록이 다소 미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멘티에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옛사람을 멘토로 선택할 경우 그 대상이 아무 때라도 필요하면 찾을 수 있도록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라도 예속될 이유가 없음은 큰 장점이고요 고난은 행복이 되고 눈물은 기쁨이 된다 조명석 가수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명석 가수의 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명섭 가수는 지금 많은 팬에게 아주 멋진 멘토입니다. 진정한 멘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입니다. 웃음에 잠이 들고 기쁘게 잠을 깨게 합니다. 꿈꾸게 하고 실현하게 하며 현실의 괴로움을 잊게 하죠.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치 전설 속의 인물처럼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듣기에 거북하다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금은 진정한 아버지가 부재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멘토의 특성은 선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론 절망과 고통이 멘토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멘토를 잘 선택하면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은 물론 바로 오늘을 만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멘토가 필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상을 멘토로 삼아야 할까요? 몇 줄의 글 몇 마리 말도 삶을 빛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멘토입니다. 멘토의 대상은 세상의 풍성함. 다만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내일 바뀔지라도 오늘 자신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멋진 멘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게 멘토가 되어주시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입소문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멘토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명섭 가수의 멘토 선택의 지혜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멘토로 인한 성공은 그 성공이 참 훌륭한 멘토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조명섭 가수는 제 작품과 영상 창작의 주제가 된 그 순간부터 제 창작 멘토입니다. 아울러 팬들과 서로 즐겁게 소통하는 멘토와 또 주체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이 영상으로 전하며 팬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심을 빕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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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